그러니까 색깔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밝게 해서 매도링이 아주 잘 되게 저번에 빨고랑 M&K 한 거랑 그리고 이걸 다 밝은 색에 해야지 매도링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잘 보이고 나오니까 저도 막 땡크 같은 거 할 때 너무 어둡게 했었는데 아무만 해도 진짜 그 그리고 면도가 좀 더 밝은 걸로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방금은 그냥 죄다 칙칙해지니까요 해도 해도 티도 안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 진짜